에어컨이나 히터바람 또는 담배연기 그것 때문에도 안구건조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인공눈물을 사용해도 잘 낫지 않는 경우들 많아요. 안구건조증에 대한 효과를 높이는 팁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다가 일어나는데 눈이 잘 안 떠지고 힘드신 분들에게는 이 제재가 유용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식약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단골 약사 이승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 바로 눈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보통 몇 초에 한 번씩 눈을 깜빡이세요? 일반적으로는 3초에서 5초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눈을 깜빡이게 되면 그때마다 새로운 눈물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눈을 촉촉하게 해주고 또 외부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어때요? 요즘에 드라마도 되게 많이 보시죠? 핸드폰도 많이 보시고 컴퓨터나 이런 전자기기를 많이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눈을 덜 깜빡이게 된다고 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또 주사를 했더니 안구건조증으로 진료를 본 환자가 무려 257만 명인데 그것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고 해요. 눈이 건조하면 어떻죠? 우리 눈이 가렵고 시리고 또 모래알이 막 굴러간다고도 하시고 콕콕 바늘을 찌르는 것 같다고도 하세요. 또 바람 불면 눈물이 막 쏟아지고 책을 보려고 하면 갑자기 눈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밤에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이 딱 붙어서 눈뜨기조차 힘들다고 하십니다. 또 피로하고 충여도 잘 되고 심하면 두통까지 오는데 예전에는 이 안구건조증이 단순히 눈물이 부족하다. 그것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서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거에 굉장히 중심을 뒀었어요. 그런데 인공눈물을 아무리 사용을 해도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 많고 게다가 우리 눈물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이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또 많아졌습니다. 저희 약국에도요. 인공눈물을 사러 오신 분들 많으신데 아 나 이거 넣어봤자 불편한데 이거 말고 뭐 별다른 방법이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구건조증은요. 우리 눈을 촉촉하게 해주고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눈물층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아 진짜 눈물층의 문제면 눈물을 넣어주면 되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약국에서 취급하는 제품과 또 병원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또 다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가 이렇게 다양하지?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 눈물층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우리 눈물층은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눈 바깥에서부터 지방층 눈 가장 안쪽은 수성층 더 안쪽은 점액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물은 가운데 있는 수성층이에요. 눈물샘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눈물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성층은 단순한 물이 아니고 우리 각종 영양성분과 또 외부로부터 우리 몸 보호해주는 항균 물질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이 바깥쪽을 가리고 있는 게 바로 지방층이에요. 이 지방층은 눈꺼풀에 있는 마이범선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눈물이 아주 많다고 해도 이게 잘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얇게 기름막으로 덮어서 눈물이 잘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가장 안쪽에는 점액층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큰 통에다가 물을 담아요. 그럼 이리저리 이렇게 움직이면 물이 왔다 갔다 하죠. 우리 눈물도 이 점액층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점액층이라는 게 약간 쫀쫀하게 우리 눈을 덮고 있어서 그게 있으면 눈물이 눈 고르게 잘 퍼지고 잘 붙어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층이 제 역할을 하면 우리 눈이 건조하지 않게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눈물이 잘 안 만들어진다. 바깥에 지방층이 모자라서 눈물이 만들어진 눈물이 막 금방 날아가 버린다. 점액층이 부족해서 눈물이 잘 붙어있지 못하고 불안정하다. 이랬을 때는 안구건조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눈물층이 안정해지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까 궁금하시죠? 눈물층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내가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대표적인 원인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다 떨어지는데 특히 눈 같은 경우는 눈물샘의 기능이 떨어져요. 노인분들의 34%가 안구건조층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도 특히 폐경기 여성 폐경기 여성에게 있어서 안구건조층 역시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나 약물이 안구건조층을 유발하기도 해요. 자가 밀려 질환이 가장 많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침샘도 마르고 눈물샘도 말라버리는 쇼그렌 증후군 대표적이고요. 류마디스 관절염도 관련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죠. 저희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는 자가 밀려 질환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질환이 있을 때는 안구가 조금 돌취됩니다.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눈이 잘 감기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눈을 깜빡여야 자주 깜빡여줘야 눈물도 새로 만들어지고 기름막도 덮이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비슷하게 파킨슨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파킨슨이라는 건 도파민이 부족해져서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이 눈을 깜빡이는 것도 잘 안 돼요. 깜빡임이 덜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적으로 안구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복용하는 여러 가지 약물들 호르몬 약물이나 우리 항시타민제 우울증 약물들 또는 요실금약 인효제 부정맥약 각종 여러 가지 약물을 장기적으로 드시게 되면 그것 때문에도 안구건조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 깜빡임이에요. 눈 깜빡임이 덜하게 되면 안구건조증이 옵니다. 집중을 하다 보면 눈을 덜 깜빡이는 거죠. 또 그렇게 습관이 들어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질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잘 때 눈을 좀 살짝 뜨고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눈이 필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좀 오래 뜨고 있는 행동들 그런 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건조한 환경도 문제가 되고요. 먼지가 많은 환경도 문제가 되고 에어컨이나 히터바람 또는 담배 연기 문제가 됩니다. 또 라식 수술을 하시다거나 렌즈를 좀 오래 착용하시는 분들 이 렌즈를 착용하면요. 각막의 예민도가 좀 떨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눈싸움을 하다가 눈이 피곤하고 아리며 눈을 감죠. 반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렌즈를 오래 착용하면 그 예민감이 떨어져서 나도 모르게 이제 덜 불편함을 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를 착용하신 분들이 렌즈 자체만으로도 힘들지만 오래 착용하신 것 때문에 각막이 둔해져서 안구건조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미용 시술 많이 하시죠. 특히 여자분들 속눈썹 연장술이나 또 아이라인 문신 하시는데 그렇게 눈꺼풀을 건들다 보면 지방이 잘 나오지 않게 마이봄선을 잘 박아서 안구건조증이 오고 눈이 꺼끌꺼끌해지고 이렇게 불편한 증상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만약에 질병이 문제다. 담배가 문제다. 건조 환경이 문제다. 그러면 이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이것만으로 개선이 안 될 때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인공눈물이에요. 약국에서 처방진 없이 사실 수 있는 제재는 주로 수성층에 작용을 합니다. 눈물층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인공눈물을 넣잖아요. 그러면 얘가 약간 끈끈해서 주변에 있는 수분을 잘 모아줍니다. 그래서 수성층을 두껍게 촉촉하게 보습작용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뿐만 아니라 꺼끌꺼끌한데 쓰는 윤활작용을 도와주는 안약도 있고요. 또 특이하게 PDRN이라는 재생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각막이나 결막에 스크래치나 상처가 난 세포를 조금 복원시켜주는 안약도 가지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약국에 오셔서 눈물을 찾으실 때요. 보통 액상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약 형태만 안구건조증에 쓸 수 있는 약물로 겔타입도 있고 연고도 있어요. 보통 눈물을 한번 쓰면 한 짧게는 2시간? 4, 5시간 이렇게 효과가 지속돼야지 되거든요. 근데 쓰고 나면 나는 10분도 안 간대요. 이럴 때는 지방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겔타입이나 연고가 있어요. 특히 자다가 일어나는데 눈이 잘 안 떠지고 힘드신 분들에게는 이 제재가 유용합니다. 약국에 그냥 사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안약과 다르게 연고나 겔은 쓰시게 되면 시야가 조금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운전하다가 넣고 그러면 큰일 나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공 눈물을 사용해도 잘 낫지 않는 경우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성층을 아무리 채워준들 우리가 지방층이나 점액층이 불안정하면 눈이 이제 건조함이 가지지가 않는 건데요. 인공 눈물을 사용을 하면서 암구건조층에 대한 효과를 높이는 팁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팁은 사실은 적당한 인공 눈물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눈꺼풀 전용 세정제가 있어요. 이 세정제로 눈꺼풀을 잘 닦아주는 거예요. 요즘 밖에 얼마나 먼지도 많고 유해물질도 많잖아요. 그런데 댁에 오셔서 세수를 한들 이게 잘 닦이지가 않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눈화장하다 보면 이게 잘 막히기 때문에 잘 닦아주고 그리고 5분에서 10분 정도 온찜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눈에 혈류도 잘 돌게 될 뿐만 아니라 막혔던 게 뚫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온찜질을 해줍니다. 손수건 같은 거를 살짝 적셔가지고 렌즈에 3, 40초 돌려서 찜질을 하곤 했었는데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좋아지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게 씻고 돌리고 하는 게 그래서 요즘에는 일회용 온열 안대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효과가 좋은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 지방층과 저맥층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비타민 A와 오메가 3예요. 실제로 이 비타민 A와 오메가 3가 부족하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안구건조증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참 눈이 불편하면 눈에 넣는 것만 생각을 하지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양소들을 제대로 공급을 받는 건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처방을 받아서 사는 건 뭐가 특별히 다를까 궁금하실 거예요. 처방을 받아서 사시는 인공눈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히알루론산 나트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처방 없이 사실 수 있는 인공눈물이랑 비슷하게 약간 찐득찐득 쫀득쫀득해서 수성층을, 그러니까 물을 끌어모아주는 보습 역할을 하고요. 또 각막의 상피세포를 재생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가 농도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은 농도를 처음에 쓰다가 조절이 안 되면 조금 높은 농도 걸로 다른 처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선택의 폭이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인공눈물을 쓴다고 해도 이게 우리 눈물만큼 좋지가 않아요. 만들어내는 눈물은 이게 각종 영양성분과 또 리소진과 같은 항균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거든요. 나 눈물이 얼마나 많은데 바람 불면 눈물이 이렇게 쏟아진다고. 근데 이거는 하도 눈이 건조하니까 그 유해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억지 눈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반동성 눈물이나 또 비정상적인 눈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 눈물을 보면 항균 물질이나 이런 건 없고 오히려 염증 물질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눈물을 넣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눈물이 만들어지게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처방을 받으시는 약물 중에는 실제로 눈물도 많이 만들어내고 점액층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약이 처방약으로 있습니다. 디쿠아포솔, 나트루미기 그거고요. 또 염증 얘기를 했잖아요. 염증이 진행되면서 안구건조증이 생긴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염증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눈물샘을 재생시키는 사이크로스포린이라는 면역 억제제 성분을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내가 5번 이상 안약을 넣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보존제가 안 들어있는 일회용 안약을 사용하셔야 돼요. 모든 안약이 일회용 타입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건조증만 있는 게 아니라 알러지도 있고 결막염도 올 수 있고 또 농내장이나 백내장 때문에 안약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그렇다. 그러면 인공눈물만큼은 보존제가 없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이 보존제라는 건 약물이 화학적으로 좀 안정하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사용하게 되면 눈에는 오히려 각막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안약을 넣고 좋아지는가 보다 했더니만 어? 알러지가 오고 충혈이 왔네? 충혈 때 그러면 부었어요. 아 내가 눈이 약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 사실 보존제 알러지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특정 보존제에 알러지가 있다. 또는 5번 이상 안약을 넣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보존제가 없는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안약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뭐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안약을 우리가 사용을 보면 이렇게 병에 든 것도 있고 일회용 포장으로 된 것도 있죠. 이제 일회용 포장으로 된 걸 예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이제 딱 뗍니다. 용량이 이제 요즘은 좀 적어져 있긴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한 방울 넣고 남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아깝다고 재생하시면 안 되는데요. 사용을 하실 때 용기를 일단 떼고요. 용기를 떼면서 이 용기 입구가 내 손이나 이렇게 닿지 않기 조심을 하시고 처음에 나오는 몇 방울은 버려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제 제재를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자, 여기를 살짝 내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눈에 이제 주머니를 좀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주머니에 이제 안약을 넣을 건데 넣을 때 눈을 살짝 위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검은자 동공 부분에 안약이 들어가면 이게 좀 예민합니다. 통증이나 이런 게 가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흰자 부분에 똑 떨어뜨려주시고 난 다음에는 눈물샘을 지그시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2분 정도 눌러주시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내가 넣은 안약이 우리 눈에 골고루 잘 머물 수가 있게 되고 또 불필요하게 혈관을 타고 나가서 전신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도 낮아집니다.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은요. 알러지 안약 넣고서 졸리대요. 원래 알러지 안약, 항의스타민제가 좀 졸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특히 지그시 눌러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안약을 넣는 순서 좀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안약을 왜냐면 하나만 넣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를 넣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만약에 안약도 넣고 연고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안약을 먼저 넣고요.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연고를 넣어주셔야 돼요. 또 안약도 여러 개를 넣어야 될 수도 있죠. 이제 보통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차례차례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이 약을 넣고 다른 안약까지 15분을 둬야 돼요. 그리고 히알루론산은요. 이게 약간 쫀쫀해지잖아요. 바로 다른 약을 넣으면 다른 약의 추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히알루론산은 넣고 30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안약 중에 제일 마지막에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들 헷갈리실 수 있고 그동안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안약을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그 댁 근처의 단골 약사님께 상의하셔서 순서와 간격에 대한 팁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눈물을 구입하시거나 처방을 받아서 받으셨을 때 박스 혹시 살펴보셨어요? 그 박스마다 보관 온도가 적혀져 있어요. 근데 약마다 보관 온도가 달라요. 어떤 약은 1도에서 30도에 안정하고 어떤 약은 15도에서 25도 어떤 약은 25도 이하 이렇거든요. 근데 15도에서 25도인 약을 냉장고에 막 넣으면 안 되겠죠. 보관 온도 되게 갖고 있는 게 뭔지 앞으로 사실 약에 대해서도 꼭 살펴보시고 적절하게 보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통 치아에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눈도 오복에 들어갑니다. 눈이 건강해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안구건조증은 적절한 때에 진단과 치료에 실패하게 되면 이게 정말 만성적으로 염증을 달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력도 떨어지고 또 각막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안과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시고요. 또 오늘 들으신 내용 기억하시면서 눈 건강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지켜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